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호랑이띠 해 아주 제대로 그 화끈하게 터지고 있는 이 로또에 대한 공략법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당첨자 수가 그 왕창 쏟아지고 있죠. 아마도 그 호랑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올해는 눈 덮인 그 설산에서 그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면서 내려오는 그런 검은 호랑이 해인데요. 이렇게 그 검은 호랑이 해가 되면 그 우세 전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우세의 그 폭이 다른 애보다 그 변동폭이 아주 커집니다. 변동폭이 우세에서 커지게 되면 먹는 사람은 또 다른 애보다 더 큰 크기의 그런 치즈를 차지하게 되고요. 또 운이 나쁜 경우는 반대로 크게 그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우세가 좀 제대로 이렇게 맞는 분에게는 몇 년 동안 지체되고 또 몇 년 동안 손실됐던 그런 것을 이런 시기에 그 일거에 만회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우세가 예상이 되거든요. 그런 분들에겐 아주 큰 그 기회의 해가 될 텐데요. 바로 이런 면이 그 검은 호랑이 해가 되면 나타나는 우세의 특징입니다. 어로또 공략법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 어로또 당첨자 수가 이렇게 왕창 증가하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도 좀 어로또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지난해보다 구매의 양을 좀 늘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이 길일 정보는 꼭 그날만 사실하는 것은 아니죠. 어로또 당첨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또 이런 시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날을 걸쳐서 좀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. 1월달에 그 열두띠별 여러분들이 그 어로또 구매하면 좋은 그런 길일 그리고 좋은 방위는 이 영상 그 설명 부분에 올려드렸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어로또 정보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어로또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또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. 저희 채널에서는 어로또 운세 그리고 각종 그 열두띠별 운세 정보 그리고 돈벼락 터지는 다양한 그런 생활 풍수 정보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계속해서 이 로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로또 운세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